오늘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 출근길 조금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꼈는데요. 현재 제 옆으로는 군산시 비흥항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안개가 짙게 껴서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죠. 자세하게 가시거리를 살펴보면요. 현재 익산에 가시거리 110m, 세종은 9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해 주셔야겠고요. 청주와 무안, 제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하늘길 이용하실 분들 운항 여부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는 잠잠해졌지만 저기압이 다시 다가오면서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OS 최고 15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어제보다 양이 적겠고요. 저녁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7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12도, 대전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는 다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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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